현대 모비스의 노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약속을 위해 현대 모비스는 오늘도 도전합니다 현대 모비스의 약속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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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자동차는 품질로 자동차 부품업계 글로벌 탑티어를 향해 나아갑니다.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한 현대모비스의 노력은 전세계 곳곳에서 시작됩니다. 아시아, 유럽, 미주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핵심 3대 모듈은 물론, 제동, 조향, 에어백과 램프, 그리고 AVN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생산시설에 첨단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무결점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사열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동차 모듈 부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전세계에 순정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현대모비스의 끝없는 변화는 기술로 이어집니다. 운전자와 탑승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자율주행 기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친환경 기술 현대모비스는 미래 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자율주행과 친환경 부품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더 나은 가치 제공자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더 안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길은 더 편안해야 합니다. 안전과 편의 고객과의 변하지 않을 약속을 신뢰와 혁신으로 지켜가는 기업 현대모비스입니다. 저는 빠르게 Princip하여 정보 강약한ocate vo blossoming 밥이 그리고 주의하자라고 생각하는Script 아멘